그렇구만 곱둥이 덮밥 어서오고 100개 곱둥이 덮밥 닉네임이 곱둥이 덮밥이 뭐냐 초딩이냐 잼민이냐 곱둥이 덮밥이 뭐야 임마 자식아 하루에 한잔이면 괜찮지 않을까 음 아샤추 음 아이쿠야 오늘의 컨텐츠는 성지의 명곡입니다 성지의 명곡 멜로망스 닐로 임재현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들의 곡으로 할 거고요 약 1시간 뒤에 시작을 할 겁니다 약 1시간 뒤에 시작을 할 거고 음 앗 음 아 어... 오늘 시작 지점이 너무 낮으니까 스트레스가 받는구만... 맨날 이런데 어떻게 1000명은 넘기나 몰라 그게 너무 신기해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너무 지쳐 이 방식 이 패턴이 너무 지쳐 아... 아홉 시키면 더 안올걸? 아홉 시켰으면 한 80명 갔을걸? 진짜로? 응 어쩔 수 없지 아홉 시킵게 고춧가루 다운드로드 맞아 그 말이 맞아 앞만 봐도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말 걸지 마세요 열받으니까 지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입 밥 욜렁 너무 맛있다 계란 아 혓바늘이 몇 개 올라온 거야 요즘 피곤한가 혓바늘 약 드세요? 응 혓바늘 약 먹어야겠다 아 근데 이미 난 거를 예방하는 이거 이미 아니 그거 죽여주는 거야 이미 난 거를? 난 그냥 알보치를 갖다 발라갖고 그냥 지져버리고 싶다 군혜영 치료 연절 캡슐입니다 응? 군혜영 구순영 설영 쌩부닭이란 거면 설영이겠죠 응 요것입니다 유재한 모친상 당했구나 요거 드시죠 말랑 발랑 한번 그치 집에 집에 이런 혓바늘 났을 때 구상 상비약 이게 집에 다 있으니까 비상상비약이 집에 다 있지 누가 혓바늘 날 거를 대비해 갖고 혓바늘 약까지 집에다 사다 놓겠어 요거 약은 물론 안 먹는 게 좋겠지만 약이라는 건 있잖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먹어야 돼 트로님 유튜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응 우리 낙원의 밤 고마워 나 테모 옷 어때? 이거 테모 옷이다? 이거 테모 옷이야 응 완전 무슨 이불 같은 옷이네 아 근데 너무 좋다 테모 옷이야 테모 옷 아 근데 옷이 재질이 너무 좋아갖고 이게 여름에 입기 되게 좋다 엄청 시원하네 응 디코 참여 어케 들어감 아직 안 받아요 11시 반에 시작 11시 반에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참여 가능해 규칙을 안 봐서 그렇다고 규칙을 안 봐서 그렇다고 지금 기다리시던데 그냥 참여하지마 규칙도 안 보고 매번 성지의 명곡 볼 때마다 무슨 음질이 어쩌고 뭐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내용 항상 얘기 설명해주고 막 그랬잖아 이 진짜로 저런 건 사실 악성 민원인이라고 봐야돼 얼마나 힘들까 나같이 인터넷 방송한 사람들도 사람에 치여갖고 사람에 질려갖고 사람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럴 마음이 막 있는데 이 진짜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까 맨날 와가지고 물어보고 똑같은 거 매번 물어보고 안내 표시 다 돼있는데 안내 표시도 안 보고 그 지랄하면 그냥 접해버리고 싶을 거 같은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그치 분명 적혀있거든 존나 싫을 거 같아 여기 메뉴 뭐가 뭐 뭐 있는지 되게 친절하게 안내가 다 돼있는데 메뉴판 적혀있는데 맨날 와갖고 맨날 맨날 물어봐 맨날 응 그러니까 사람이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얼마에요? 응 가격표에 다 적혀있는데 응 이거 어떻게 사먹나요? 네 징그럽다 징그러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살피고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그거야 지능의 문제야 에 지능의 문제야 지능의 문제 어 지능의 문제다 난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음질 설정 안 보면 뒤짐 이거 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차라리 그걸 붙여놓을까? 뭐 이모지 같은 거? 더 눈에 들어오게? 봐봐 여러분 아니 내가 진짜 디코 지금 켜볼게 봐봐잉 디코를 내가 켜서 보여줄테니까 한번 봐봐봐 응 어떻게 생겼는가 음 음 한국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700만명이라고? 엄청 많네 경계선이 근데 진짜 제일 불쌍한거지 어떻게 보면 뭐 혜택도 못 받고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지 약간 그 저기에 있는거야 그 경계선 같은 경우는 복지의 혜택과 일반인의 저기 사이에서 그 회색지대에 있는거야 음 또 이런 말이 있지 또 야 저거 음질설정 어떻게 하냐 들어가가지고 어 저거 가입 어떻게 하느냐 저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 컨텐츠에 참여해주려는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사람 물어봤다고 야지나 주고 진짜 못대 처먹은 방송인이다 어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어 진짜 인성 쓰레기다 좋게 좋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될텐데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의 기를 죽여놓고 저게 저게 참 못대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거지 어 개같은거야 그게 내 입장은 수백명에게 말해주고 그게 너무 이골이 나가지고 안내표를 되게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놨는데 어 사람들 딱 안내를 딱 여기 이제 디코 공간에 들어오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음질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 인증하셔야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방송에서 장난치고 막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런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 탁탁탁 다 되있는데 스스로 알아볼 생각을 안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또 무지하게 또 욕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런거지 그런거지 음 굴레야 굴레 하나의 굴레 음 어 미치는거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알아서 알잘딱갈샘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거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 음 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 양지가 이래 어렵다 근데 성격이랑 좀 안 맞긴 해 내가 뭐 양지를 갈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성격이랑 안 맞긴 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는게 음 태무가 진짜 개사기 아니냐 태무가 진짜 개사기 아니냐 옷이 몇개가 왔냐면 10만원어치 샀는데 티샤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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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몇개냐 다 윗.. 다 윗돌이만 샀던거 같은데 내 주문 와.. 많다 많아 봐봐 요거거든 지금 지금 하나 바람막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큰 강아지 그 시바견 프린팅있는거 하나 어 그리고 뒤에 이렇게 꽃있는거랑 요거 시바견 다른색깔 하나 이건 앞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막 프린팅 안되어있는거고 그리고 지금 나 산것들 이게 지금 어 봐봐 어 잠깐만 우리 집이랑 주소 다 나오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게 120 사이즈거든 120 사이즈 어 나는 이제 보통 3X를 입는데 옷이 저 사이즈가 표기 10X가 다 다른가봐 어 옷마다 달라요 옷마다 어 120여도 어떤 옷 상인은 음 기준치를 거기에도 거기에도 그래서 달라요 어 어 어 어 지금 입고 있는게 이거잖아 이거 만원이야 이거 만원이야 만원 이거 만원이야 만원 어 어 말이 되냐고 집에서 편하게 입기도 너무 좋고 그니까 그니까 안 써본 사람들은 욕할 수 밖에 없지 하도 막 중국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 어 좋더라 음 어 어 어 이걸 뭐 루즈핏이라 그러데 음 루즈핏이라고? 어 이렇게 돼있는 옷이야 Citizen 같은 옷이라니까 같은 옷이라니까 왜 이래 어 어어 어어 굴 아니야 진짜야 응 이게 조금만 먹어야겠다 설사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는거지 음 어차피 난 여름에 외출을 안해 음 실내용이지 실내용 티셔츠 메이크업 괜찮은거 사면은 티셔츠 하나에 솔직히 4만 얼마 이러지 않아? 싸봤자 38,000원일텐데 세일해도 42,000원 46,000원 그지? 브랜드 기준 그래도 보세를 산다 그래도 보세도 38,000원 막 이래 아 좀 오반가? 보세나 22,000원 할라나? 어 그니까 스투시 같은거 티셔츠 하나 살 돈 있으면 차라리 테무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사는게 낫지 않아? 나 지금 두번째 옷 산거거든 태무에서 너무 좋아 너무 음 너무 좋아 근데 보세도 보세나름 아니냐? 뭐 나름 스타일링 잘해가지고 그냥 보세도 입고 밖에 나가도 이쁘다고 무난하다고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음 무신사가 무신사 한번도 안 사왔다 보세도 센스있게 코디할게 나름이다 보세도 센스있게 코디할게 나름이다 쏘깐 나 쏘깐 나 쏘깐 나 이제 내가 봤을때 오늘 30분에 시작하기 힘들정도의 시청자수가 된다 그러면 결론은 12시에 시작해야돼 음 이렇게 하자 성지의 명곡을 시작하는 시간이 30분인데 자막에다 적어놔랄표야 예예 11시 30분에 시청자수 800 이하면 12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놔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들어오던 관성이 있다 보니까 방송 1시간 전에 켜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안들어와 초반에 음 엊그저께 수요일에 방송 켰을때는 그때는 뭐 거의 400명 되갖고 시작했었는데 그거랑 지금 100 한 50명 모였을때 시작하는거랑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해야되나 음 음 아무래도 참여자도 많고 그럼 더 좋으니까 오늘 오늘 오늘은 고음보컬 아 빡센 노래 빡센 가수 특 어 빡센 가수 뭐라 그러지 특별편? 아니 빡센 가수 특집 임재현 닐로 멜로망스 1등상금 1등상금 이렇게 해놔가지고 해놓고 음 이렇게 하자 음 이 이렇게 하자 아 그리고 키보드 왔어 안돼래 누가 지금 채팅창 키보드에게 키보드 이거 내일 코우 때 줄 키보드가 5개 왔어요 색깔은 랜덤입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드리고 저랑 같은 키보드에요 하도 키보드 칭찬이 많아 근데 나는 내 마이크가 좋아서 키보드 채팅 타건 소리가 좋은건지 아니면 뭐 키보드 소리가 좋은건지 둘 다해 저는 이제 이볼로 듣고 이 방송으로 듣는데 둘 다해 키보드 그거 줘봐봐 그 저 뭐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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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그거 링크 어 이거 두 모금 세 모금인가 먹었는데 벌써 설사 기운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애초에 설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 보통은 한두 잔 때려야 설사 기미가 딱 올라오는데 지금 벌써부터 설사 기미가 올라오네 왜 이러지? 어 예정돼 있던 설사인데 이제 그렇게 된건가봐 이거 뭐야 그때 줬던 거 그거라지 이게 뭐야 아 그때 줬던 거 방법은 사 yo 네 애국가 1절? 이거 별로야 이거 별로야 이거 말고 전해줬던 거 그거 주지 1절 그래 이게 맞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500타네 내가 평균 500타 500타면 빠른 건가? 빠른 건가? 잠깐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야 유명한 투리부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것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어 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요 아 이게 여기로 나오는 걸로 칠 나오니까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것 같아 뭔가를 보고 치는 일은 거의 없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고 있던 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다고 봐야지 어 뭔가 보고 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실제 타수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훨씬 더 빨라 이게 더 어 아니야 안 느려 개빠른 거야 500에서 600타 나오는 거야 이 정도면은 내가 많이 줄어서 그러지 사번기 동사님이 몰랐는데 속기사도 하셨어요 응 느린 건 절대 아니지 거의 속기사들이다 어 아 그리고 자막에다가 그것도 써놔 멜로망스라고 한다면 김민석이 불렀던 멜로망스라고 한다면 리메이크 앨범이나 그러니까 밑에다 써놔 리메이크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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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동그라미 그리고 슬러시 넣고 뭐 멤버 개인 근데 멜로망스 김민석만 노래 부르잖아 맞아요 어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 멜로망스 앨범 이응 응 상관없지 네 이를 위해서 뭐 취중고백 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지 그렇지 네 가능합니다 응 리메이크 앨범 오케이 어 EX 야 좀 이쁘게 나오게 좀 해봐봐 자막 좀 네 응 아 똥마려 안되겠다 나 똥싸고 올게 여러분들 아휴 똥마려 아 똥마려 진짜로 야 에스토리톨이야 에스토리톨 어 에스토리스 어 에스토리톨 에스토리톨 어 에스토리톨 어 에스토리톨 이거 테무에서 산 만원짜리 옷 너무 이뻐 너무 시원해 어 너무 편해 난 앞으로 테무 옷을 입을 거야 어 앞으로도 10만원 주고 티셔츠 하나 사입고 뭐 저기 하느니 차라리 테무에서 옷 여러개 사고 말지 어차피 그럼 나 여름에 밖에 잘 안나가니까 상관없어 어 테무에서만 옷 사입을거야 어 테무신 아 신발은 근데 난 신발은 좀 비싸 나는 신발은 비싼거 신어 신발은 무조건 백만원 넘어가는 신발 고런거 많이 신어 어 어 그치 선물받은 것도 백만원 다 넘잖아 적어도 80 어 신발은 명품 신고 다른거는 이제 뭐 가격대 의미없어 어 어 난 여기다가 좀 목걸이 하나 싹 하고 싶어 어 목이 좀 허전하지 않아? 음 음 음 그래 나 십자가 하나 해야겠다 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제이팍처럼 체인 목에 둘자 체인은 좀 그렇지 나 힙합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음 테무에서 쇼핑하고 언박싱 컨텐츠 하라고? 음 그건 아니야 그건 컨텐츠가 될 수가 없어 어 방울토마토 매일같이 먹는 방울토마토 너무 좋아 음 봐봐 나 저기 담배를 내가 이거 담배 한 보루 사왔을 때가 아마 한 달 넘었을걸 나 지금 담배를 한 달에 이제 어 다섯 값째 피는 거야 얼마나 안 피는 거겠어 아니다 어 맞네 다섯 값 다섯 값 맞아 한 달에 담배 다섯 값 진짜 많이 안 피지 않아? 뭐 진짜 방송할 때만 피니까 두 달 됐어 그니까 두 달 한 보루 사다 놓고 두 달 동안 핀대니까 지금도 절반이나 있어 차에 한 차에 한 값 놔두고 지금 이게 하나 있고 여기 세 값이 세 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한 값 차에 있는 거 한 값 그러니까 총 다섯 값이 되는 거지 진짜 많이 안 피워 방송할 때만 피게 되니까 뭔가 더 그런 거 같아 응 저 때 목소리가 거의 미성이었네 퇴근히 온 거 같아 저 하에서 이 몸이 퇴근히 온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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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지만 죽을만큼 보고 싶다 오늘 송주의 명곡을 30분에 시작 예정이긴 한데 내가 봐서 30분 안에 절대 800명 안돼 그래서 12시로 조금 더 사람들을 봤다가 기다리다가 그 때 시작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바로 시작 안할거야 너같은 놈들 때문에 절대 빨리 시작 안할거야 방송 켠지 얼마 안되면 너무 나는 시작점이 너무 적어요 매일 1000명 이상은 보는데 방송이 시작 지점이 너무 낮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지루할 수가 있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방송을 켜도 소용이 없고 그냥 뭔가 사람들이 그동안 방송 보면서 관성적으로 들어왔던 습관들 때문에 그게 좀 빡세죠 너 워낙 11시부터 하던게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으니까 방송시간을 바꾼적이 없잖아 담배 안내 피죠 어제 버추울방송 아쉬운게 게임만 좀 미리 정해놨으면 좋았을텐데 게임을 좀 정해놨어야 됐어 할게임을 딱딱딱 정해놓고 오늘 할게임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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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즉흥적으로 좀 했던게 좀 아쉬웠다 하지만 다음주 금요일도 버추얼 캐릭터를 좀 바꿀까 좀 캐릭터가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구 어 베이전프 넣을까요? 그냥 지금 저 내 지금 대기화면에 되어있는 저 얼굴 프사 저걸로 하는게 어때? 저걸로 하려면은 저거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 저걸 기반으로 조금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지않나요? 저걸 기반으로? 어 베이전프 넣는다 돈 무지하게 깨지겠네 다른사람은 다 바꿔야지 뭐라겠다 푸바오 캐릭터 하면은 저작권 신고먹어요 에바야 안돼 안돼 저정도 퀄리티 만들려면 200만원을 써야돼? 저정도 퀄리티 만들려면 200만원을 써야돼? 와 푸바오라는 캐릭터 자체가 실존하는거니까 더 그게 있지 내가 만약에 3D 모델링 해가지고 강호동 아저씨 얼굴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봐 당연히 소속사에서 들어오겠지 푸바오도 소속사가 있지않나? 일단 내가 푸바오를 하고싶지가 않아 왜 나한테 푸바오를 하라그래 그거 말고 그냥 그냥 어저께 했던 캐릭터로 가자 진짜 귀찮다 귀찮고 방송에 내용이 중요하지 뭐가 얼굴이 중요해 그렇다면 난 진작 지금도 방송 못하고 있을텐데 그렇지않나? 의자 색깔만 바꿨는데 이게 되게 어두워보이네 사람이 어제 캐릭터 자꾸 보니까 정들었어 우리 바이크 단톡방은 나 빼고도 다들 바이크 타고 잘 놀러다닌다 내가 나약해졌어 내가 너무 나약해졌다 아니 어제 올라온 사진만 봐도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대 열한대 어제도 그렇게 더웠는데 다들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대단들 하다 대단들 해 근데 복장들 보면은 장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어 나는 무서워서 장비를 해야겠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가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나도 반팔 반바지 입고 저기다가 그냥 운동 하나 신고 그렇고 나가면은 좀 덜 덥겠지 근데 이제 나는 장비를 다 하잖아 어 나는 장비를 자켓이랑 뭐 싹 다 하니까 와 더 뒤져 어 항상 나는 풀로 무장을 해야돼 그래야 안심이 돼갖고 바이크를 타 어 중세시대 갑옷은 안 입나요?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방송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소통할 때 그런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하는 거 창자 빠진 소리 늘어놓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딱 이렇게 입어야만 바이크를 타겠어 어 난 딱 이렇게 입어야만 탄다는 마인드 어 이것도 재질이 안에 구멍이 많아갖고 바람 다 들어와 바람 다 들어오는데 어 그래도 이 날씨는 그냥 찜통이야 찜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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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개등 순정이지. 저런 거 싸재 달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벌금 먹고 원복 조치라 그러거든? 원상복귀 하라고 구청에서 그거 날라와. 원상복귀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또 검진인가? 그걸 받아야 돼. 내가 싸재로 부품을 사가지고 달아났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려. 벌금을 처맞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불법 튜닝했다. 그걸로 인해서 정확한 법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벌점도 생기고 벌점은 모르겠고 아무튼 벌금 내고 되게 귀찮아져. 다시 순정 다시 달고 그 상태에서 또 체크를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불법 관련된 것들은 절대 안하지. 바이크에다가. 그 할리 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징역 빼기를 해서 징역 빼기. 마우라를 진짜 천지가 울리는 그 마우라를 해놓고 스루틀 땡길 때 막 바다다다다다다닥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징역 빼기 한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엄청 시끄럽잖아. 오늘은 햄버거 안 먹을 생각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프라닭 시켜서 먹었거든요. 프라닭이 근데 내가 처음 시켜 먹어보는 건데 명성에 비해서 맛대가리가 없더라. 그리고 순살 나는 느꼈는데 랄프는 못 느꼈는데 그 순살 시켰는데 순살 살이 좀 냄새나더라고. 아마 국내산 정육을 쓰긴 하는데 뼈가 다 발라진 신선육이 아니라 냉동닭을 쓰는 것 같아. 살짝 꼬릿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난 되게 별로였어. 프라닭. 근데 웃긴 게 프라닭의 그 기름 떡볶이인가? 그건 맛있더라. 떡볶이 기름 떡볶이라고 있어요. 그건 맛있던데? 떡볶이는 다 먹고 치킨은 안 먹었어. 한 다섯 조각인가 먹고 그냥 그러고. 안 먹었어. 지금 방송하기 전에 밥 먹어갖고 오늘 먹방은 없을 예정입니다. BBQ 무한 리필 생겼다고 봤어. 카페에서. 본사에서도 그렇게 변형해가지고 메뉴 내놓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너를 쏟아 쏟아지는 맘을 가사 좀 보자. 고민중독. 고민중독 가사.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민 해도 좋은걸 어쩌니 뒤지고 싶냐? 디스코드 들어와서 지금 이거 고민중독 싸비 대전할래? 나보다 잘한 사람 내가 지금 문상 만원 줄테니까 해볼래? 어? 고고. 해줄게. 해줄게. 해놓고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들어오죠? 방파라고? 아 진짜로? 아 들어와서 나랑 진짜 붙는다고? 아 그러면은 허용별 버전 고민중독 싸비대전 저랑 맞짱 뜨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지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면 어떡할건데? 어? 별풍선 100개 쏠거야? 나는 시키는걸게. 지면은 나한테 100개를 쏴. 도전 비용 100개 받고 할게 나도. 블랙? 아니 필요없어. 블랙은 내가 지금도 그냥 딸깍딸깍 두번이면은 맘에 안드는 새끼 보낼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내가 대결까지 내 성대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어? 뭐든지 무료로 할라 그러네. 이기고 지는거는 내가 판단하는거. 고민중독 붙으실 분 계신가요? 100개 받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졌다. 그러면 저는 치킨 드릴게요. 예. 고민중독 100개로 저랑 붙으실 분 계시면 나오세요. 예. 쫄았죠?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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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지금 그냥 흥얼거리니까 지금 뭐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하지 진짜로 헤드폰 쓰고 해버리면은 이거 진성으로 해버리지 나는. 그러면 다 발리지. 예. 근데 이런 MZ들 좋아하는 노래들도 좀 하긴 해야되는데. 100개 쏴야 할 수 있는 거임? 100개를 쏴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 그러면 지금 고민중독 허용별 버전. 싸비 이 노래 후렴 부분으로만 노래를 무반주로 나랑 배틀을 붙자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어 내가 너 이겨줄게 개발라줄게 해가지고 디스코드에 들어왔어. 근데 부를 때 쓰들지듯 맘을 으악! 코트 터지 새끼야! 이러고 도망갈 거잖아.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들을 거르기 위한 게 100개라는 얘기야. 어?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들. 채팅창에서만 깝치는 인간들을 걸러내기 위한 게 바로 100개 시스템이다. 음. 야! 댐벼! 진짜? 진짜 댐비네? 진짜 무모하다.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노래로? 노래로 나를 이길 수 있다. 야 너무 귀엽다. 어. 너 정말 귀여워. 어. 야야야야야. 나 헤드셋 안 쓸게. 헤드폰 안 쓰고 이어폰으로 할게. 야 댐벼라. 저기. 디코 아이디 얘기해봐봐. 너가 이기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쏠게. 너무 하찮아. 나한테 이렇게 배틀 붙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비해서 아무리 노래 실력이 좀 줄었다 그럴지라도 일반인들은 그냥 진짜 누워서 껌먹기지. 응? 어. 디코로 들어오세요. 어. 허용별 버전을 해주세요. 어. 뭐 최대한 안 치는데 그냥 100개선 건가? 그냥 100개선 거 같아. 어. 갑자기 누가 가수가 나오냐. 어. 어. 들어와봐. 어. 어. 야 어디서 붙어야되냐? 얘랑. 어 너무 가짜는데. 어 너무 하찮아. 야 덤벼 덤벼. 어딨어? 코코붕이? 뭐야 나 디코 튕겼어. 왜 이래? 아니. 아 이제 들어가신다. 아 이거 야 고민 중도법에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튕겨 랄프야. 아 좀 메뉴로 올라갈 수 있을 수가 없겠어요. 어. 코코붕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고민 중도 벌스를 저랑 지금 배틀을 뜨자고 하셨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쏟아지는 마물 거기 1절 버전. 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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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걸 어쩌니 여기까지 가볼게요. 시작해보세요. 먼저 하면 되나요? 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일상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내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잠시만요. 예 자 잠시만요. 오케이 갈게요.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내 맘의 비밀번호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제가 이겼죠. 수고해요. 내가 이겼잖아. 코트 3. 내가 이겼어. 아니 소리 질감 자체가 다르잖아. 제가 이겼고요. 내가 이겼어. 아니 내가 이겼어. 뭘 투표야 투표를 왜 해요 역배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투표를 할 때 공정하게 투표할 사람들이 없어요 재방송에 제가 투표하는 제가 하는 거예요 평가는 내가 하는 거야 나보다 잘했다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땐 나는 진짜 들여요 시발레나 100개 다시 내놓으라고 이러는 거야 어 꺼져 내가 이겼어 발렸죠? 야 물 어디 있니? 프레디머큐리 AI 소스 되게 좋다 자 여러분들 1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성지의 명곡은 멜로망스, 닐로, 임재현 세 분으로 갑니다 세 분 합치면 히트곡이 8개는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임재현부터 가볼게요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음 또 웃으며 웃으며 또 비에이 랩소디 이렇게 3개 나오죠 3개요? 뭐 있지 않나요? 유명한 곡 유명한 곡 3개 있죠 그리고 조금 취했어 있잖아요 아 조금 취했어 맞아 이 노래도 유명하지 밤도 좀 유명하고 아 그것까지는 됐고요 예 임재현 4개 나오죠 그리고 닐로 닐로 뭐 뭐 있어요? 닐로 진아오다 진아오다 바보 넋두리 넋두리 그리고 벗까지 4개 벗 3개밖에 없네 의외로 4개 아니야 아니야 3개야 내 기준에는 어 그리고 벌써 7개죠 곡 그리고 취중고백 아니 뭐 취중고백이래 저 뭐야 멜로망스 김민석으로 가면 일단 선물 취중고백 유 그리고 저 이만 아 그게 맞지 사랑인가봐 초대 어 4곡 축제 그러니까 한 열 열 열 열한곡 정도 나오네요 예 열한곡 정도 나와요 음 근데 이 콘텐츠 좋아보인다 시청자랑 치킨 대결 별풍 아 치킨 걸고 별풍 걸고 대결하는 거 근데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방금 같은 경우도 저 친구 불렀을 때 되게 이상했잖아요 소리 낼 때가 근데 제가 불렀을 때 어땠어요 일단 그 소리 힘 자체가 다르잖아 예 저를 이기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음 음 박효신이 오면 박효신이 이기구요 예 나도 저 뭐야 내가 무조건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나보다 잘한다 그럼 나는 딱 그냥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방금 불렀던 친구는 어 제가 더 잘해요 음 난 서울의대 출신 여자 보컬들 중에서는 신혜영 술집에서 그냥 술병 잡고 불렀던 어 그게 제일 임팩트 있다고 생각해 음 노래 뭐였지 그 노래? 그게 음 우리 왜 헤어져야 해 우리 왜 헤어져야 해 나나나나나 좋아져 이 그런 말 그런 말 하지마 하지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누가 들고 가 썼던 사람처럼 음 자 이제 컨텐츠 시작하기 딱 15분 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분의 노래는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명한 곡들만 다 합쳐도 한 10개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선곡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세 분의 노래로 하겠습니다 세 분의 노래로 하고 저도 여자 보컬 특집 너무 하고 싶은데 아이유 유나 태연 아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 보컬들은 죄다 버튜버 쪽으로 빠지고 여자 여초방송이 또 아니다 보니까 아 여초방송까지는 안 바래도 성비율이 남녀 성비율이 좀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저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예 여자 보컬 특집은 진짜 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죠 음 합쳐버리면 되죠 응? 합쳐버리면 되잖아요 약간 근데 좀 세상이 좀 불공평하네 서울대 특집에서 합쳐버리면 되죠 세상이 좀 불공평해 남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고 그런데 여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튜 버추 버추얼 로 다 데뷔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흐흐흐 대한민국이 너무 남초화 돼서 그런 거 같아 탕탕후루후루 탕탕탕후루루 탕탕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베이베 이거 나랑 붙을래? 이거 나랑 붙자 그러면 그렇게 듣기가 싫고 그렇게 내 노래가 역겨우면 붙을래? 100개 싸 100개 싸 김범수 버전 마라탕후루 붙을사람 100개 쏘시구요 제가 지면 치킨 드릴게요 양반들이 자꾸 채팅창에서만 훈수를 두고 공갈범이라고? 왜 내가 공갈범이지? 그냥 무조건 내 반대로만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평가도 내가 하는거지 나보다 잘한다는 느낌을 줘 그러면 나보다 잘한다는 느낌을 주면 되죠 자기 객가나가 안돼서 상대하기 싫다고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채팅창에서만 노래 못해 하면서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설치하는 거예요 덤비시면 되죠 못 이기죠? 그럼 가만히 계세요 녹화 컨텐츠니까 나 수염 좀 밀고 하자 수염 저기 저 면도기 좀 갖다 주세요 그거 한번 씻어가지고 갖다 주면 안 되니? 밀 때마다 턱수염 후춧가루가 자꾸 여기 묻더라고 르르르르 덤비세요 덤비세요 꼬우면 덤비세요 이제 나 노래 부를 때 나한테 노래 지적한 새끼 있으면은 무조건 덤비라고 해야겠다 네가 나보다 잘해? 한번 보자 그렇게 해야겠다 객관악 안된건 오히려 내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가 와서 해도 디코 끌거잖아 김범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누가 봐도 만장일치로 내가 거기선 억지를 부릴 수가 없지 진짜 우리 방송에 잘 안나오는 나락 나락 무조건 올라오지 누가 봐도 나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바로 치킨 지급 하죠 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억지를 부릴 사람이 있고 안 부릴 사람이 있죠 음 음 앞으로 저기 이거 성지의 명곡 하기 전에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일대일 맞다이치는 아 뭐 또 새삼스럽게 저렇게 저 제가 가장 노래를 잘하던 시절때 19년도 영상 이런거를 올리면 어떡합니까? 예 초사이언 때를 올리면 어떡해요 초사이언 때를 올리면 어떡해요 2 2 수정 습싱면도 요즘 사월 안해 가지고 귀찮아서 안하고 있어 습싱 면도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나는 한 번도 습식 면도 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다 태어나서 한 번도 샤워를 왜 안 하냐고? 땀을 안 흘리니까 샤워를 안 하지 땀을 안 흘리니까 땀을 흘리면 당연히 샤워를 하는 거고 웃지마 진짜 저 영상 비공개 처리야 저기 영상 왜 남아 있니? 애초에 근데 이걸 보낸 새끼를 쳐내야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러니까 졸라 노골적인 새끼네 넌 경고다 보낼 게 있고 안 보낼 게 있지 트라우마 영상을 왜 보내 비공개했습니다 공개해놔 그냥 됐어 다시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3분이 남았어요 자 오늘은 닐로 임재현 멜로망스 특집입니다 우리 상금도 정해놓고 아 상금은 아니구나 코우 때 하는 게 상금이구나 아우 정신없어라 이제 지금 그냥 녹화 누르고 시작합시다 녹화 누르고 시작을 할게요 으으으으음 음...